독일 신학자 본회퍼의 평화사상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할 하나의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유석성 서울신대총장은 오늘 본회퍼의 평화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자인 본회퍼의 평화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, 한국기독교의 시대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유 총장은 이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회퍼의 주장대로 국가주의나 인종주의를 넘어서 평화를 위한 책임과 이웃과의 연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미하이 벨커 하이델베르크 대 명예교수는 디트리히 본회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정치와 교회의 환경 안에서 나타났던 허구와 거짓, 억압과 폭력에 대한 저항 속에서 평화 실현의 과제를 도출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.